1.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1신의 구차한 안의를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이번 편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총선거를 위해 조직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선 이북지역 입북을 거부한 소련으로 인해 한반도 전역의 총선거는 무산되었으며 결국 1948년 2월 유엔소총회에서 채택된 38선 이남 지역만의 단선단정안과 각종 단체들의 만류와 회방공작들을 넘어서 오직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정부 수립을 위해 38선을 넘어 평양에 건너간 김구를 비롯한 38선 이남 지역 40여개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38선 이북지역 10여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총 600여 명 규모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와 이어서 진행된 38선 이남 지역에서 11명 이북지역에서 4명 총 15인으로 구성된 남북유인회담을 비롯하여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이 함께 모여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일명 사김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와 김규식 등 38선 이남 지역의 대표적인 우익인사들이 도착하기 전인 1948년 4월 19일 연석회의 첫날에는 김일성이 사회를 보며 회의 개막을 선포했으며 20일은 휴회 회의 2일차인 21일에는 김일성의 38선 이북지역 정세에 관한 보고와 백남훈과 허헌이 38선 이남 지역 정세보고 및 이에 관한 토론 등이 이어졌고 22일에는 38선 이남 지역의 김구를 비롯한 한국독립당 인사들과 원세훈을 비롯한 민족자주연맹 인사들, 민주독립당의 홍명희 등이 연석회의에 참여했으며 회의사의 차인 23일에는 김원봉의 사회로 단선단정 반대 및 미소 양군 철수 등의 3천만 동포에게 호소하는 경문 및 결정서 등을 채택하고 이를 이 회의에 참가한 한반도 내 50여 개의 정당대표 및 단체대표들이 서명했습니다 24일 황해제철소 시찰, 25일 연석회의 축하대행진 및 시민대회 등의 각종 행사가 있었고 회의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남조선 단선반대 투쟁위원회 결성 등으로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4월 27일부터 30일에는 38선 이남 지역에서 김구 김규식 조서왕 조안구 홍명희 김뿅준 이금노 언왕섭헌 박헌영 백남은과 38선 이북 지역에서 김일성 김두봉 최용권 주영하 등이 참석하는 총 15명으로 구성된 남북요인회담이 열려 김규식 등 밀련에서 방북을 연기하면서까지 제시했던 5개항을 중심으로 남북통일정부 수립방안을 작성하고 공동성명서 4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남북요인회담이 진행되는 사이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이 함께 모인 일명사김회담에서는 연백평야 공급수리조합 개방과 송전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김구와 김규식은 대한민국 재원국회의원 선거인 50총선을 며칠 앞두고 다시 38선 이남 지역으로 돌아와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명의 공동성명 4개항을 비롯해 사김회담을 통해 합의한 농업용수 공급과 전력공급 등 방북선거에 대해서 발표했으나 김일성과 김두봉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재원국회의원 선거 50총선이 38선 이남 지역에 한해서 치러져 대한민국 재원국회를 구성했고 1948년 6월에는 김구와 김규식 등 38선 이남 지역 우익세력들에 참여 없는 그들만의 제2차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50총선을 부정하며 38선 이북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38선 이남 지역에서는 7월 대통령 선거와 재원헌법 제정 등을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으며 38선 이북 지역에서도 8월 25일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1948년 9월 9일 조선 민주주의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정부 수립을 꿈꿨던 김구와 김규식의 꿈은 좌절되고 결국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 그렇게 둘로 나뉘어졌으며 이후 한반도의 운명은 같은 민족끼리 수백만 명을 희생시킨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6.25 한국전쟁을 향해 다가가게 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를 이념 대립을 통해 반으로 갈라 전세계를 주도할 패권을 놓고 우리 땅 한반도에서도 자기들 멋대로 38선을 긋고 다퉈던 미국과 소련의 고래싸움 속에서도 등터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었던 혹은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도 서로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의 희생을 초래한 비극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당시 소련군정하에 이미 공산주의 국가건설의 앞장선 김일성과 이에 동조했던 김두봉에게 김구를 비롯한 대부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로 구성된 우인민족주의 계열 인사들과 김규식을 비롯한 좌우학작 운동이 힘썼던 중도계열 인사들은 과연 그들의 야욕도 모른 채 이용만 당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이미 1946년 정읍 발언을 통해 분단된 국가건설을 주장하고 유엔에서의 38선 이남 지역만의 단선단정 결정에 축하파티를 열었던 세력들에게 밀려 주도권 뒤집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방북을 선택한 것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특히 김구와 김두봉은 1932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함께했던 인연으로 1927년에는 김구의 아내 최줄레의 비문을 김두봉이 써줄 정도로 서로를 존중하는 각별한 사이였으며 조시경을 스승으로 모시며 말모의 편찬에 참여했고 조선말본을 집필한 김두봉을 김구는 본인처럼 인연보다는 민족의 앞날을 더 생각하는 민족주의자로 판단했으며 이렇게 맺어진 둘의 인연을 바탕으로 서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어쩌면 우리 민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이 너무나 아쉽고 다깝습니다 더욱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본인들의 청춘을 다 바쳐 노력했던 이들이 광복 이후 호시탐탐 득실거리는 외세 속에서 눈에 뻔히 보였던 민족의 분단과 분단 이후 기다리고 있을 비극들을 생각하면서 본인들의 안이보다는 민족과 조국의 통일을 위해 죽는 날까지 노력했던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승만과 김일성이 각각 38선 이남과 이북지역의 정세를 장악하는 과정과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